근데 지금 아 계속 가보도록 하죠 자 가자 크레센트 도시 깊숙한 지하도 마을에 있는 저항공 기지 이동하자 기구 2인용 기구야 자네와 합류하..우리와 합류하기로 해서 기쁘네 며칠 후에 아마 당국이 자네를 찾을거야 그렇다는군요 내겐 당국과의 싸움이 전부라네 내 아크가 드러나 놈들이 하는 짓을 알게 된 이유로 쭉 싸워왔지 소중생 총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네 우리 정부는 좋은 개혁과 좋은 사람들을 준비해줬지만 그로스 장군이 그 부하들을 가득 치른 아크로 일부 아크를 드러나는 시기를 바꿔버렸지 그래서 인류의 항로가 바뀌었네 이 상황에서 영원히 지속되지 않도록 한게 우리의 사명이야 어? 풍향계네 풍향계도 달아놨어요 이렇게 소소한거 되게 재밌다 자기가 그레센트 도시의 배열 안에 저기가 우리 기준은 바로 그 아래에 있지 차 타면은 이거 뭐 이렇게 머리끄덕이는 것도 그렇고 소소한거 되게 재밌다 신경 저는 소소한거에 신경을 되게 썼네 이런게 좋더라 어깨가 어깨가 넓으시군요 어깨가 뭐 이렇게 넓어? 얼굴이 작은건가 랏서드 마샬린의 부하나무 1228 우리집에 온걸 환영해요 아 조금은 지저분하지만 괜찮은 곳이죠 좋아 제 식구를 소개하겠네 다들 아시다시피 그는 아크 생존자 매우 강인하고 일도 잘 처리하지 잘 적응할 수 있을거야 즉 그를 믿어도 좋네 어 빨강 빨강코드 어 주정백이 빨강코 아저씨다 안녕하세요 수염이 굉장히 멋있게 살았군요 아 이 머리에다 뭔짓을 하는거야 아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그리고 무사해서 다행이네요 그녀는 사실 컨텐드 박사이고 변종과 관련해 당국이 버리는 수수께끼를 풀어가고 있네 작은 단계 하나하나가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저기있는 잭플로먼 포트먼은 무기를 다루고 있네 총이나 폭발문이 필요하다면 그의 도움이 필요할거야 그래 친구 여기서 매일매일 내 생일같아 내 작업이 당국생기들을 처치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층인 작전기지 입구를 두껍게 막아주고 있네 수준이란 친구가 있네 그는 마을 착오관리를 하고 있고 이미 그가 자네 차량을 갖다놨지 올라가면 만날 수 있네 자네가 알아야 몇가지 사항이 있어 우리 위에 있는 지하동 마을은 웰스프링과는 다르네 그곳사람들은 항만에서 당국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와 거래를 하는 식으로 위험한 양다리를 걸치고 있거든 거기선 조심하고 조심해서 행동해야 하고 그 마을에서 두목인 레드스톤은 특히 조심하게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시기 모시기는 거시기 한다네 너 거기서 어쩌라고 좋아 그러니 자네가 우선 해야할 일은 레드스톤은 환심을 사는 거야 그에 뭔가 필요한지 알아보고 그를 도와주게 그렇지 않으면 자네는 죽은 거나 다름없고 우리의 계획도 물거품이 될 것에 그 일을 할 수 있겠나? 그래 좋아 명심하게 여기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을 잡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해 그런 다음에 우리 중대한 일을 시작할 수 있네 자 준비하고 위로 올라가게 얘가 상인 같아요 얘도 피부를 그림판으로 썼네 여기 애들은 종이가 부족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몸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지 야 아니 이거 탄들인데 누구한테 상인은 누구야? 알아둬요 널리 번식했죠 그게 진실이고 사람들이 알아야 할 문제에요 그게 진실이고 그래 그래서 변조인간이구나 야 실험실 좀 지저분하게 쓰지 좀 말지 뭐야 이게 어 어 다 온거야 해이 아 그래 자네가 새로운 팀원이고 지하도의 마을에 온걸 환영한다 난 소울이라고 해 난 이 사고를 관리하고 있지만 당국이 이 주자를 영탐할 때 차량용 승강기를 내리는 중요한 일도 맡고 있지 우선 자네가 알아야 하는 일이 몇가지 있다 사고는 정원을 지나면 자동차 수료는 내가 모두 여기서 하고 차량에 문제가 있다면 견뎌해주지 경주관리자는 아래층 술집은 이곳과 같은 층 그리고 자네가 증가하는 레드스토 사무실은 위층에 있다 레드스토는 허락없이 여기선 아무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명심해 그러니까 되도록 빨리 그를 만나러 가려봐 그래 거래하는 것도 거래를 하려면 위층이라고 했는데 어휴 어휴 근데 얼굴 이렇게 가리고 몸매만 몸매만 레드스토 아 여기구나 이 2층 위층이라고 있으니까 여긴가 보네요 모모의 시간을 잃어버리지마 이리와 이리와 모스 시간 빼지마 그렇지 얘가 레드스토 가만 이리와 아니 아니 몸 등부는 어떻게 하신거요? ㅋㅋㅋㅋ 아니 왜 목이 목이 여기 아니 턱이 왜 여기부터 있어? ㅋㅋㅋㅋ 목이 없네 이분은 문을 닫자 좋아 순참 이만은 자네이고 사정을 잘 모른다는 뜻이야 그러니 내가 확실히 설명해 주겠어 여긴 내 구역이고 내 말이야 이곳에서 모든 녀석들은 내 말을 듣지 내가 원하는 일이 있으면 그놈들이 따라서 내가 할 일을 돕는다면 무사할거야 싫다면? 자네는 쓸모가 없지 알겠나? 미사할 애기론 자네 일을 잘 해결한다고 하던데 시험을 좀 해볼까? 내 현장 감독이 블루라인 터널 끝에서 변종군대로 골머를 잡고 있다 변종군로 계속 기어오고 있어 참 맘에 안들어 그 자식들 그러니까 걔네들을 좀 처리해줘 좋아 자네가 쓸만하다는 걸 증명하면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주지 자 뭘 할 수 있는지 뭘 할 수 있는지 이럴까자 내가 좀 바쁘신 몸이야 몸에 그림 그려야되거든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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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잘 그르쳐줌 뭐야 이게 어 여기 상해 상해 야 너 막대사탕을 먹고 있어 뭐 아니 되게 맛있겠네 아 사탕 되게 맛있게 생겼네 자 사탕 사탕 자 사탕 내놔 음 음 돈이 없어 알겠어 목소리로 맘에 든다 얘는 암상인인가 윈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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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스틱만 파네 어게 음 새로운 마을이네요 마을이 참 예 마을이 참 미래 도시같이 예 잘못된 미래 도시같이 생겼군요 미래 도시가 잘못되면 이렇게 돼 이렇게 저 근데 어 뭐해야되네 아까 뭐하라고 했지 제가 그.. 그새가 먹었네 바텐더 열차를 바텐로 쓰고있네요 이 고른거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크레데터를 처치하면 보상금율를 두배로 써주지 이것도 어 반복 세스인가봐요 야 이분 또있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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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요 이거 겁나 재밌어요 쉬운거 같죠? 아아 아파 아아 아아 아파 아아 아아 아파 내가 손가락이 오그라더니 아파가지고 아유 나의 손가락이 오그라더니 아이들의 손가락이 멣미가 들어가고 있어요 humbled 아아 여기 있는 여성분들은 다 아니 유전자가 저렇게 되게끔 돼있나 왜 저래 다 다 그레 처음엔 저렇게 느릿느릿 하잖아요 겁나게 빨라질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여성분들은 가장 좋은 카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터널 할렌 에디 사클 존스 어딨어 존스 내 이름이 왜 존스야 존스.. 존스 어딨냐 솔직히 그 차에서 찾으라고 했는데 노르고 블링트 너..너..냐? 존스 어딨어? 아니 존스 어딨는거야 빚어먹을 놈의 존스 아니 존스..존슨이 아니야 아니 어딨어 아..사람찾아야되고 길찾아야되고 아주그냥 미쳐버리겄다 좀 더 위험한거 아니야 지금 더 위험한거 아니야? 지금 더 위험한거 아니야? 스파키 스파키 존스 시드 스파키 스파키 안보여? 스파키 아니 아니 난 존스를 찾으러 왔어 아 존스 어딨어 스파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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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편정감독 존스 음..편정감독 존스 어..존스가 어딨는데 페즈 네네 уса 페즈 테넬 여기가 페즈죠? 페즈...근처!!! 테넬 아... 턴... 진짜 터널이면 이거 같은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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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썩 여기 맞는것 같은데 여기서 존스 찾는것 맞는것 같은데 여... 존스 어딨어요? 어... 음 전수 없는데? 터널 아닌가? 어이 전수좀 찾아줘 여긴가? 너냐? 아아 여깄다 보스가 누군가 올거라고 해서 그게 쟈네루군 그 문제가 생겼네 망할 변종들인데 작업장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어 그놈들 때문에 이 화학장 공사가 중댕되기에 일부직종이야 놈들 블루라인은 여기서 기어들어와 이제 그곳에 퍼져있네 누군가 놈들은 망하야가 많네 쟈네루 그인이 저금자인 것 같군 이안안은 다행이고 혁구 벽면에 있는 놈들 동굴로 들어가도록 해 안쪽에 깊이 들어가 블루라인 역을 찾게 네 알겠어 내가 뭐 때려구시는건 잘해 딴거 못해도 길을 못찾아도 때려구시는건 잘하니까 잠깐만 야 보내줘봐 야 아니 뭐 보내줘야지 나 점프해서 가야돼? 이런건 아니지 나 점프해서 가야돼? 나 점프해서 가야돼? 까고し 피에巨"? 보니깐 tap 피에巨고 음... 마을 밖의 다리 마을 밖이면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소녀 같은데? 밖으로 나가보죠 여기로 해서 나가면 되겠지? 어... 쿠프리노, 랭노드, 제트, 줌부수트 마을 밖으로 나가서 여기 내비게이터 안뜨면... 아 안뜬다 어... 아 못들어가지 못들어가 못들어가 걸어가야돼 음... 총알이 지금 보유상황이 어떠냐? 음... 고고고고... 변종인간이니까 당연히 샷건으로 가야죠 변종인간이잖아? 이걸 이걸로 잡아볼까? 택도 없을 것 같지만 오잇잠마 얘네들은 아 얘네들 맞지 변종인간 어 맞아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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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내가 저거 눌러야되는거 아닌가? 아 이렇게 반대편으로 가서 눌러야되는거야? 저기 왠지 오는길 같다 이게 한바퀴 돌게끔 되어있었어 보통 맵이 한바퀴 돌게 되어있어요 다시 오기 편하게 아 덤벼 이거 도망가냐 변종인간들 니네들답지않게 야 도망가는건 니네들답지않잖아 닌자스랑 아베오 하면서 튀어와야지 사방에서 소리가 들리네 아 실체 실체가 네비게이터인데 어이 아잇 자꾸 도망가네 짜씨들이 어우 6달러 10달러 어우 돈 많이 들어가있네 가스톱 갑자기 튀어나왔나 오 이거 뭐야 고성놈 폭탄 꾸러미 탄환 오오 깜짝이야 아이씨 시 escrever 맞아요 에이 깜짝 놀랬잖아 어? 어? 얼른 빨리 와 인마 이렇게 안 되는 것들아 댕비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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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계속 나오는데? 야 그만 좀 나와 인마 니네들 수 많아 그래 아유 진짜로 많아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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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저 피하는건봐 오오오 폭탄이다 폭탄이다 오오오 오오오오오 못카노들 와ㅏㅏㅏㅏㅏ 이거 나쁜 놈들어 봐나 펜스턴 펜스턴 다 된거 같은데 다 된건가? 잠깐만 자 내려가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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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3 쟤쟤쟤쟤쟤쟤 3 오 네 b꽃돈 먼저 오세요 굉장히 오래간만해졌네요 됐나?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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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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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창 죽긴 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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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어디 벽에다 쓴 다음에 얘네들 들어온 통로에다 쓴 다음에 터트리는 용도인 것 같은데 여기가 설마 화장실 쏠꼬 들어왔네 이 자식들 어 이거 얘들 화장실 쏠꼬 들어온거 같은데 저기다가 넣고 폭탄 터뜨려야 되는거 아니야? 자랑할거 아니야? 너무 염장지르는 자랑이면 하지마요 얼마나 염장지르려고 이게 뭐에요? 여기다가 설치하면 되나? 설치를 어떻게든지? 그냥 이쪽으로 가는건가? 가는길이 없는데 어 여기 뭐있다 여기 안에 를 들어갔네 아아 커피머신 어휴 축하감사 드립니다 저 주신다고요? 고맙 잘쓸께요 아 그냥 뭐 커피를 뭐 어떻게, 어떻게 타주면 되요 어떻게 타주는데 그 스타일 따라 타죠 그것을 이 기계가 이게 스타일, 스타일보고 타주나 보네 아휴 야 이 애들은 예의가 없어 애들이 야 얘기하고 있으면 어 알아서 좀 천천히 와야 될 거 아냐 왜 이렇게 금방 급하게 와 얘들아 나 채팅창 보면서 좀 하자 이 자식들아 야 야 야 채팅창 보면서 좀 하자고 이씨 오우 오우씨 오우 예 그런식이에요 흐려지면 위험한식 오우씨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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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뒤찍 하려고 애들이 오우 아 안 죽었어 이 씨 좋아요 아 나 커피메이커 같은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후우 근데 캡슐 캡슐 커피 메이커가 뭐예요? 캡슐...로 한다는거 처음 들어봤네 캡슐을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미래형 그건가? 조그맣은 약같은 캡슐이 있어서 그걸 하나 딱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거야 정말 그런건가? oh 觀眾 흠 흠 흠 아.. 나올거같아요 왠지 커다란 거대한 녀석이 나올거같아요 왠지 쿵쾅쿵쾅 소리 들리려고 보니 거대한 녀석이 나올거같아요 아 겁나 잘파네 오지마 후찌장님 어서오세요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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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 그만좀 날아아 아 따 이씨 아 안돼arsa 아 자신들 ar 큰 녀석이 나올거 같아 지금 아오 진짜 건면 잘파해 아따 워오오 오 어디야? 어디야? 지금 큰 녀석이 나온 것 같은데? 나왔다! 기다려봐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오 야 이거 하나 대치고 어우 안맞았어 이거 마느 먹어osen고 나 대화bow 자 무기 loud 금요 런실력!!!! 자 가방 괴뢰 부èg 와 나이찀 애들 legally 못써게 자 자 빨빨발빨jän 어후이 씨앰 아 그래도 안 죽었어 아 그래도 안 죽었어 뭐고뭐야 뭐야 이거 재냉션 빨리하구요 오케이 사건 들었어 니네들 나 사건 들면 니네들 그냥 죽는거야 좋아 잠깐만 어? 이거밖에 안돼 왜? 타나? 고폭탄이 아니라 바이퍼 로켓으로 해주잖아 바이퍼 로켓은 좋아요 어 어 어 고 근데 얘네들은 아무것도 안쳐요 루트 못하구요 주는것도 없어요 나쁜 놈들이야 영양가 없는 놈들 같은게 도망간다 도망간다 야 이 인원을 혼자서 처리하도록 가면은 쓸모있는 놈이야 아 그 나쁜 놈이 자식 야 인마 이거는 한 두대를 투입해도 이긴가 말까 하겄다 이씨 그런 이런데들 아유 뭐야 야 이 슬라이딩하면서 오는거봐 뭐 인마 뭐 야 위에 왜왜왜왜올라가 왜 아 오는거봐 어 어 아유 진짜 휴 휴 휴 휴 휴 휴 휴 휴 난 애들이 적들이 저렇게 날바 사방팔방 뛰어다니는게임을 정말 하자하자 처음이야 지금 이 게임이 애들이 가만있지 않아 적들이 사방팔방 뛰어다녀 어 아유 정신없는 놈들 같으냐고 씨 아 게다가 주인공은 더 더 대단하는건요 총알을 총알을 몇천발씩 들고다닐수가 있어 애가 몇천발씩 주머니가 무슨 백오브홀딩인가 흑 아 흑 흑 아 흑 퀑 흑 흑 아유 저기 저거 야 이거 타고오는진 몰랐네 야 쟤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아요 애들이 닌자 출신이야 특성대 훈련을 다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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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 나오는데 어디야? 소리가 들리는데? 야 쟤 용자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너? 야 너도 나 같은 용잔데 부탁받고서 여기서 죽었구나 이거 어떤 놈이라고 원래 여기서 죽었어 아 저 손가락 삐끗해가지고 한대 맞고 죽은건가? 아 여기까지 겨우겨 왔을텐데 아 얘랑 2개조로 왔구나 야 2개조로 3개조로 왔구나 3개조로 왔는데 이렇게 죽었는데 나는 혼자 갖고서 이거 깨면은 쓸만한 놈이래 이씨 야 뭐 뭐야 왜왜왜왜 안터져 어? 잠깐만 다시 되돌아가야될거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되돌아가서 다이너마이트 설치하고 와야될거같은 기분나뿐 예 그거 폭탄 설치하고 와야될거같은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여기도 지금 못올라가요 오올라갈수있다 오올라올어 역올라오올어 나 지나갈수 있을거같은 같은 아이 모르겠네 이거 어떻게하지 지나갈 기 구 구멍이 생겼을줄 알았는데 안생겼네 이러면 되돌아가서 폭탄을 설치하...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구나 여기 지금 여기 연결되어 있구나 이 줄을 한번 따라가보자 아 여기 여기 자 고 저것만 내리면 돼 됐어요 됐..됐으..됐으... 왠지 왠지 싸우 gonna 왔어 어어어 오ㅓ어어여о!!! 오오 잠깐만잠깐잠깐 왜이럴 민트 야 이거 반칙 반칙 이런 게 어딨어 재생전재생전 어우 재생전재생전 죽겠다 죽겠다 야 이렇게 맞고도 안 죽었니가? 그래 야 제대로 제대로 오케이 오케이 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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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거 같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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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 오케이 죽었어 야 된벼 제주논 아무리 제주논끼리 해봐라 야 원숭이도 아니고 이게 야 야 겁나게 나왔어요 마지막이라 이거지 제주논 제주논하구요 오오오 좋아좋아좋아 너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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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블루스톤 뭐 뭐 레드스톤 아아 나 진짜 이런 이거를 이걸 여기를 정리하라고 혼자보네 와아 이런 레드스톤 이거 어떻게 된 놈이야 도대체 야 이걸 정리하라고 혼자보네 왜 그리고 이걸 정리하면은 그나마 쓸만한 놈이라고 야씨 니 니 부하중에서 나처럼 싸울 수 있는 애가 한 명이라도 있나 한 번 보자 이씨 이 자식아 도둔같은 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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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니 차가 막 지 말대로 붕붕 날라다녀 몸에다가 그림만 잘 그릴줄 알았지 씨 어? 프라이데이 너 왜 여깄어? 여기 있는 애들은 옷을 반쯤 다 벗고 있네 야 임마 아, 두, 아,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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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한테 말해야 되지 얘가 아니라 아, 여기가 아니었나? 어디였지? 어, 어어, 어디였더라? 또 까, 아니, 아니, 그새 까먹으면 어떡해 이 바보탱아 아, 아니, 저기, 여기, 여기가 아닌데 아, 어디였지? 아, 아, 여기였지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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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define 붕대를 좀 만들어야지 붕대가 몇개 없을거야 붕대를 좀 만들자 나 붕대를 사야겠는데? 나 동료 얼마있지? 맨 눈 맞춰보세요 야 일은 잘했지만 변종을 절제하는건 어렵지 않지 하지만 여기서 자네가 확실한 제의를 받을 수 있는 일을 내가 알고 있네 좋아 여긴 내 마을이지만 아직 기어헤드와 해결해야 문제 같네 놈들은 방무지 강도들과 다를게 없지만 이 동네의 정기를 다 장악하고 있고 정기세를 계속 올리고 있지 이해가 되나? 그래서 놈들의 영향력을 내 마을에서 끊고 싶네 조문에 의하면 놈들이 펠트라이트 플루토늄과 배합했다고 하더군 그게 사실이고 그걸 우리가 얻을수만 있다면 오랫동안 정기무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 이제 자네가 나서줘야겠어 놈들의 그걸 이 밑쪽에 있는 은행 어딘가에 오래된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네 그니까 지가 독점하고 싶다는거 아냐 어떻게 하냐면 말이야 뒤쪽에 오래된 지하철 사무실을 지나가며 은행 통로로 갈 수 있네 지하철 사무실 지하철 사무실 지하철 사무실 지하철 사무실이 어딨어? 지하철 사무실 어? 이거 뭔가 있는데? 일단 나 돈이 얼마 있냐? 지하철 사무실 지하철 사무실 지하철 사무실 지하철 사무실 다 아, 이거 화무지로 바로 가는 거군요 음... 뭐야? 엄청나게 도착해 어떡하지? 일단 일단 그냥 돈 없는 거라도 좀 사보자 여기 였었나? 아 여기 여기였죠 여기 아 여기가 아닌데 여기 여기 근처였네 아이씨 또 또 또 또 잃어버렸어 어 오 뭐야 이거 돈되는게 펠트라이트 수정 펠.. 밤에꽃? 야 뭐야 이거 괜히 썼네? 아아 잠시통 아까워 여긴 여기였나? 여긴 어디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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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금고 들어가는 길이구나 하.. 하.. 잠깐만 가기 전에 일단 위치는 기억해두고 아 여기다 여기다 아이씨 어이 음.. 뭘 찾고 있냐면 일단 대.. 대형가 보도 되게 비싸네 700몰뜨로 나네 일단 내꺼 판매좀 하구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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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사이터 연장 아.. 저 사탕 되게 맛있게 생겼다 저 사탕 되게 맛있게 생겼다 아.. 아 내 먼총이 탄한이 별로 없었는데 어? 이상한데? 아! 뭔 총이 아니라 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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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 살려고 했지 재료 재료 살려고 했죠 일단 어 이거랑 어 내가 지금 얼마나 갖고 있나 좀 보자 재료들을 이것 좀 이것 좀 만들고요 이거 만들고 붕대도 조금 필요하고요 붕대붕대 아 붕대를 아예 파네 이십 개정도는 있어야지 가자 그 길이 어디였더라 또 까먹으면 안되나 그 길이 아 여기였지 고고우 난 형제 나 개처럼 배가 고파 그래서 어쩌라고 자 좋은거 많이 들어가있게 노드방 열고요 아 노드방이네 또 아 노드방이 아니라 자물쇠 방 자꾸 노드방이라고 펠트라이트도 없잖아 자꾸 쟤처럼 배가 고파 자꾸 쟤처럼 배가 고파 자꾸 쟤처럼 배가 고파 자 죽음 그러니까 뭔 자식도야 아 아 야 로켓, 로켓 발사기 말고 와 저거 와 얘네들도 내구력이 장난아니에요 어? 아 무슨 얘네들은 피부에다가 철판을 방안한다 머리만 머리만 저거 쓴거봐 겁나 대왕뽕만한 머리도 저거 쓴거봐 머리만 헬멧 겁나 대빵 큰거 썼어 저거봐 저거봐 머리만 대빵 큰거 썼어 머리만 안 맞겠다 심산이야 야 내가 헤드살만 겁나게 때리려고 하니까 머리만 안 맞겠다고 머리에 대왕뽕만한 헬멧 쓰고 있어 와 뭐지 오케 얘도 한대 맞으면 벗겨지죠 헤드가 자 인만 헬멧을 Yepμα, 쓰나毕 쓰려면은 어 스페스 마리클리를 쓰란 말화 뺏어서 오오오오오오오오옹 스펠스 마리클리들은 돼야지 쓰려면은 어? 스페스 마리 이거 쓰란 말이야 빼서서 오오오오오 오 스페스 마리 누르면 되야지 야아 저 됐다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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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탄이요? 그래요? 봐야겠어 오오케이 야아 이거 어떻게 봐야해 먹을거 정말 잘 발견한다 살인님은 아이템 눈이 아주 그냥 스캔 눈이야 스캔해 스캔 게임 게임 전체를 막 스캔하고 있어 화면을 매순간 스캔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발견하죠? 오케이 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눈 아 아 말해주세요 왠지 거대한 로보트가 올거같은 올거같은 너 이씨 너 거기 가만있어 내가 강력한 녀석으로 처리해 죽겠어 어 야아 안맞아 안죽어 역시 한대맞고네 야 두리맞고도 안죽어 야 니가 덩치 큰 놈도 아니고 뭐 야 너 갑옷을 얼마나 걸치고 있는거야 뭐 왠데 이 자식 야 네대나 샀어 야 강력한 녀석같은 여기가 어디갔어 이거 시체가 날라가버렸네 아 악간같아 악간같아 여기도 뭐 빨작끈거 같은데 샷건 타놔 샷건 타놔 샷건 타놔 샷건 타놔 샷건 타놔 얼마나있지 조..조건 아니에요? 그만 이쪽은 못가구요 어? 오오 깜짝이야 너 뭐야 자식아 어? 어? 아니 왜 총이 안바뀌어 우와 방어..아니 무슨 야 너 잠깐 몸놈 뒤집어봐 아니 무슨 그 그 몸통에다가 몇겹의 강철 갑발을 해놨나 몸통을 쏴도 죽질 않아 뭐 아 애들 원방이 장난아니야 샷건 가까이에서만 웬만해서는 한방이 죽는데 하긴 뭐 스나이퍼 라이프를 머리에 맞아도 안죽는 애들인데 뭐 아이고 어 이거 탄한? 이거 그냥 지나가야 되나? 그냥 안 지나가고 오케이 다 돈이에요 팔면 다 돈이에요 다 돈이에요 팔면 다 돈이에요 다 돈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 뭐 루팅은 그렇다 치고 길이 어디야?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다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갓 빨리 몸으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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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먹고요 다 보여 인마 좋아 빨리 빨리 도망갔어 이 자식들 아하하하 이 자식들 아니 애들이 다른 게임처럼 애들 왜 이렇게 잘 도망다니고 애들 뭐 잘 피하고 막 미쳐버리고 싸가지고 그냥 올려 건정하는 애들은 정말 닌자처럼 움직이질 않나 애들이 타 게임과는 정말 차별화가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탈 게임과 차별화가 된다 일어나 인마 너 안죽은거 알아? 헬멧때문에 안죽었잖아 헬멧때문에 안죽었잖아 너 뭐해? 아 이제 위험해서 앉아있구나 에이 오 뭐야 뭐야 blem 오케이 나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으아 헤마 이거 그 타나 써볼까? 팜로켓? 팜로켓 한 번 써보죠 우우와 터져 터져 역시 수류탄 반절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타나네 오 오우 죄송해요 아빠 아빠 에너지 좀 채우고 에너지 차고 차고 에너지 차고 근데 되게 비싸요 터져 막 흑팔탄 아니야 흑팔탄 고 오오오오 에너지 에너지 으흑 으흑 근데 그녀봤자요 타면 다른걸 바꿔보여 너희들한테 스나밖에 없다 스나밖에 없다 총알총알총알총알 스나타를 좀 많이 사올걸 많이 사왔는데 많이 사올걸이 아니라 많이 사왔어 지금 이대로 버티는거 진짜 많이 사왔어 더 많이 사올걸 잠만 당국기능성 300 100 100 뭐야 이거 못 지나가는데 점프 안되나 안되는데 예 일으로 가는건가 내려가 어허 오오오오..자! 앗자! 이야 이번엔 되게 잘쌌어 정말 잘쌌다 이번엔 나가는 것 같은데? 뭘 폭발... 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 폭발 안된거 같은데 은행 플루트.. 플루트니움 페트라이트 다.. 돌아왔잖아 적이 있는 곳으로 계속 가보자 오오오 쟤 뭐야 혼자 터지기 그래 저거 아유 저거 야 오케이 오오오오오오 오! 자아! 자아! 물탄도 받아봐! 어휴! 어휴! 터진다! 터진다! 어딨냐? 안보여 좋아 좋아좋아좋아 죽어 임마 머리를 한 방 맞춰놓으면은 그다음부터 다음번에 어디맞혀도 죽는거 같애 그냥 아무데나 아무데나 맞춰놔 머리 한 대 맞춰놓으면 마찬가지로 다른데 한 대 맞추고 머리 맞춰면 죽는거 같고 여기 먹을게 있었는데 오오오오오오오 저 자식 저 자식 저 자식 그 자식이다 죽어 4발 다 흐흐흠 권총... 탁량 writing 권총도 이게 정학력 면에서 굉장히 좋아요 파워가 אני 이걸로 한 헤드샷을 한 5발로 맞이하는 erzählt 죽지 않을까? ㄷㄷㄷㄷㄷㄷ ㄷㄷ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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어디있어 얘들다 야 고요한게 폭풍은 전야 같아 아유 쟤 또 나왔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trem 잠깐! 하나만 죽여라 오케이 죽었어 오오오오오오오오 좋아좋아좋아 아 여기 뒤에 조금대서 다행이네 이거 폭탄 폭탄도 맞아보시 폭발탄 와 폭발탄도 장난아니구나 오오야 얼마나 맞아야 죽나 얼마나 맞아야 죽나 꽤 많이 맞아야 죽는군요 좋아 좋아 템피어 오오오 오오오 뭔가뭔가뭔가 어 총으로 쏘니까 멈췄는데 뭐야 뭐야 어떤 놈이 있는거야 아 지나가야되는구나 이렇게 이럴때 꽉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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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꽉꽉 여상 못 captured 자 오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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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쟤네도 가까이 못오네 가까이만 못오면 그냥 뭐 내가 이기지 안그래? 스나이퍼인데 나도 가다가 죽으면 안되겠다 진짜 만들선 이 권총이 정말 매력적이묵이 총알이 이제 박악길수록 완전 불왕물에 빨개 오오오오 아아 잠만 장거리... 극대... 데미지 줄 수 있는 게 없어 이제 없어 이거는 차량이고 자 칼바스로 바꿔요 한발짜리로 자자자 오케오케오케 오케 야 열려 또 나오네 한 마리 야 이거 왜 안 열려 어 이거 왜 안 열려 일로 가는게 아닌가 따로 나가는 길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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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에 있구나 그렇지 완전 되돌아가진 않겠죠 보통 돌아가는거 으어어어 권총 나가는거 봤나요 야 이거 으어어어 1점 사격이네 완전 으어어어 근데 왜 이렇게 안 맞냐 생각했던 만큼은 안 좋네 야이씨 차라리 이게 낫겠다 패포이가 낫겠다 퇴팔보이는 대구인탄 아니거든요 또 애들도 있을거 같애 그냥 보내주진 않겠지 여기神ft Not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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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즈 빠져! 느린게 약점이네 오오케 좋아좋아좋아 가자 여기서 볼일은 다 봤어 뭐 어떻게 가야 되지? 이쪽으로 하는게 맞나? 맞..맞..맞..맞지? 오케 하아 별거 아니구만 그냥 대충 후다닥 가가지고 후다다닥 죽이고 로켓폴을 좀 많이 쓰긴 했지만 뱅뱅뱅끼러! 너 분명히 그 밴디들에게 보여줬어 대슨이 얘는 그니까 여기는 이게 치마 입은 애들은 다 이런 치마를 입고있어 뭐 천조가리를 이렇게 감은 치마라고 해야되나? 여자애들 여자 여기서 나오는 애들 치마 입은 애들 보면 이렇게 다 이 초이만 입고있어 이 치마 저걸 뭐라고 이게 명칭이 있을텐데 명칭이 뭔지 모르겠네 안타깝게 여성분이 있으면 좀 물어보려고 했지만 없네 하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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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닌데? 여젓 여성분들은 웬만하면 다 알걸여? 너 사탕 빨고있었지 너 씨 왜 사탕 빨고있어 혼자 자 아이템 구입해서 탄환 로켓포탄을 좀 사고요 사고 30발이면 아 아까 25발 써가지고 충분히 쓸 줄 알았는데 부근용 어서오세요 아 예 회장님 아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 안약이 주무시고 주문권 끝이 하세요 저격수총도 좀 사고요 이러면 탄환이 되요 되죠? 아 킬버스트 맞아 킬버스트 킬버스트 예 근데 거의 구분 사람 안보면 사람 아니면 거의 구분을 못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뭐라고 하죠? 내가 좋은 정보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 칼리스트로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너는 내가 꺼내려고 했는지, 아니면 내가 죽을 수 있었죠. 아무것도, 이것은 문제가 되죠. 그것은 너에게도 문제가 되죠. 기어헤드가 내가 그를 보내려고 했을 때, 그것은 기어헤드가 꺼내려고 했죠. 이것은 더 평생적인 정보를 찾을 수 있겠죠. 너 근데 손 왜 버클에다가 가져가고 있어? 버클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니? 왜 버클 얼마짜린데 왜 턱이 목에 붙어있는 턱이 가슴에 붙어있어 이 자식은 턱하고 가슴하고 일식선이야 이케 시험을 가서 오세요 아 저런 치마를 뭐라고 하지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기억이 안 나 발전소.. 발전소로 가서 어.. 발전소 전기를 이쪽으로 곧장 들어오게끔 바꿔놓으래요 너.. 야 니네 마을에 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니네들 야 니네들 어떡할 뻔했냐 음.. 전기의 가치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발전소.. 발전소가 어딘지 알지 북쪽에 있는 발전소를 찾으세요 일단 여기서 나가야 된다는 소리인가 자 나가서 한번 찾아보죠 내비게이션이 찍히면은 나가서 찾는게 말고 왠지 맞을 것 같은데 맞네요 일단 저장한번 해주고요 잠시만요